다음 주 방영될 신랑 수업 특집 방송은 팬들과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의 중심 스토리는 강정현, 그의 아버지, 그리고 애녹 간의 미묘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삼각관계입니다. 강정현의 아버지가 애녹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면서 이야기는 급반전되며 긴장감을 더해갑니다. 아버지는 애녹에게 내 딸과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은 이것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조건을 내세우며 단순한 사랑 고백이나 프로포즈 이상의 중대한 요구를 전달합니다. 강정현의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로 애녹이 강정현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 그리고 진심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조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애녹은 과연 이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강정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궁금증이 더해집니다. 방송 예고편에서 아버지가 애녹에게 제시한 조건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결혼을 위해 필요한 자질과 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녹은 이러한 요구를 단순히 조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강정현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애녹의 이러한 진심 어린 노력이 방송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시청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애녹이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는 모습이 담길 예정입니다. 애녹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와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는 강정현의 가족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가 요구한 사항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애녹이 강정현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애녹이 얼마나 진지하게 강정현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것입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와 함께 전통적인 의식에 참여하거나, 가족의 일에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한편, 강정현의 입장에서도 이번 방송은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그녀는 애녹이 자신과의 결혼을 위해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감동과 동시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정현은 애녹의 노력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조건이 애녹에게 큰 압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합니다. 그녀는 애녹이 자신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합니다. 강정현은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요구가 애녹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애녹이 진심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라고 전하며, 애녹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신랑수업 특집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방송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 시청자들은 강정현의 아버지의 조건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다. 애녹이 과연 그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지 기대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이번 방송은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애녹이 강정현을 위해 보여준 노력과 헌신이 정말 감동적이다. 강정현의 아버지가 내세운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 이번 방송이 정말 기대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애녹이 아버지의 신뢰를 얻고, 강정현과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노력할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와 헌신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애녹은 강정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력과 진심 어린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강정현의 아버지 역시 애녹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를 신뢰하게 될지,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따뜻한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강정현과 애녹의 이야기는 그저 예능 프로그램 속 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서로의 진심과 헌신을 확인하며 성장해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신랑수업 특집 방송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사랑과 결혼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의 이야기에 더욱 큰 관심과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로부터 제시된 조건을 받아들이며,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책임과 헌신을 배우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조건을 통해 강정현과의 관계를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며, 서로의 감정과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애녹은 단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정현의 인생의 진정한 동반자로 서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애녹은 이번 방송에서 강정현의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도전을 합니다. 아버지의 요구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애녹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로서 강정현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애녹은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임하며, 강정현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정현과의 미래를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애녹은 그의 내면의 강인함과 진정성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한편 강정현 역시 애녹의 이러한 노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조건이 애녹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게 됩니다. 강정현은 애녹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그에게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낍니다. 강정현은 인터뷰에서 애녹이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저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노력이 제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정현의 이 같은 고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애녹과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지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강정현의 친구들 역시 이번 상황을 주에 깊게 지켜보며 애녹을 서포트합니다. 그들은 애녹이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진심을 믿고 응원합니다. 친구들은 애녹과 강정현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하며, 이들의 사랑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강정현의 절친한 친구인 유미는 애녹은 정말 진심으로 정연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하려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저는 그들의 사랑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친구들의 따뜻한 응원이 방송을 통해 전해질 예정입니다. 강정현의 아버지도 애녹의 진심과 노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애녹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과 강한 의지에 감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애녹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통해 강정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애녹이 그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가 진정으로 정연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전하며, 애녹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애녹은 이번 방송에서 강정현의 아버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며 진정한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조건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를 보여주려 합니다. 애녹은 이 도전을 통해 강정현의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그가 왜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지 이해하려는 노력도 기울일 것입니다. 애녹이 강정현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선택한 첫 번째 방법은 직접적인 대화와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설명하며, 강정현을 위해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애녹은 자신이 단순히 강정현과 결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깊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강정현의 아버지는 애녹에게 더욱 강도 높은 시험을 제시하며,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말로만 증명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애녹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애녹은 다양한 방법을 고심하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애녹은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직장 생활과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어 강정현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그는 강정현의 아버지가 가족과의 유대와 사회적 책임감을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 자신의 성숙함과 책임감을 보여주려 합니다. 또한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가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예절과 문화를 배우며,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차이와 이해를 넓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애녹이 단순한 사랑을 넘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애녹은 아버지가 요구한 마지막 시험으로, 강정현과의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갈등을 미리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하게 되고,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편 강정현은 애녹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보며,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녹이 이 과정을 통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강정현은 인터뷰에서 애녹이 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그가 저를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의 진심을 느끼고, 저도 그에게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강정현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감정도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강정현은 애녹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강정현의 친구들 역시 애녹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그들은 애녹이 아버지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보여주는 진심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강정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애녹은 정말로 강정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은 우리에게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랑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애녹과 강정현이 서로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강조하며, 이들의 사랑이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응원은 애녹과 강정현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정현의 아버지 역시 애녹의 진심과 노력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애녹을 시험하고자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과 강한 의지에 감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애녹이 단순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줄 알았지만, 그는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이제 그가 진정으로 정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하며, 애녹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사랑의 시험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가족 간의 이해와 화해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도 재정립하게 되며,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애녹은 강정현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그녀와의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번 방송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 간의 이해를 다룬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며, 성장해가는 두 사람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들의 진정성 있는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녹과 강정현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